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목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세자장에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당시 종교 지도자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재판이지 이 재판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고 이 재판의 자리에서 그 마음 먹은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재판당하시는 예수님이 그 재판에서 어떤 말을 하신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리 만무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 예수님이 받는 이 재판은 분명 불합리하고 부당한 재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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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는 그 재판 자체는 분명히 불합리하고 부당하지만 크게 본다면 지금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뜻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사건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 물론 이 재판이 불합리하고 부당하지만 지금 이 재판조차도 하나님이 악인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그 재판 자체가 불합리하고 부당하지만 그 재판을 임하시고 그 재판 당하시는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 가만히 있으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종적 뜻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에 도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 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 후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당시 재판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재판 내용의 증언은 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피고,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 해당되어지겠죠 피고가 그 재판 내용에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의 내용을 누가 증언하느냐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만이 그 증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당한, 일방적으로 고소당한 예수님만 불러놔놓고 야,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야, 네가 무슨 가르침을 했는지 너 이실 짓고 해 지금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재판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부당한 재판입니다 불합리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뭘 요구하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재판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온전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는 이 재판은 분명히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요구하든지, 뭘 얘기하든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잘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재판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자기가 받는 재판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재판 불합리하고 이 재판이 부당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제대로 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재판이 불합리하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부당한 것을 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바깥에서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다 나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인도되어지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절대주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걸 이끌고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잘 진행되어 가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비춰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저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우리 주변에 벌생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는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히려 강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왜 폭력을 쓰느냐며 반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저항 방식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하면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아니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저항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저항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저항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다른 저항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잘못한 점 상대의 그 폭력을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저항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저항 방식은 무저항이 아닙니다 그냥 무력하게 맞고 그래 사랑이야 사랑 하면서 그냥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피박하는데 그것에서 그냥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맞는 그런 무저항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저항하십니다 그런데 그 저항 방식이 뭐냐면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이죠 상대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잘못된 것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임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분명히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른 채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세상을 보고 분명히 잘못되고 분명히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구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자기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좀 부족하고 자기가 좀 실수했던 것을 고백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설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로 하는 설교가이신데 자기 설교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제사장적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적 설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적 설교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교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 문턱을 벗어나면 교회 바깥에 분명히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불법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여러분 그 예언자들, 그 예언서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서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를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대와 그 국가를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면 과감하게 비판합니다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하죠 바로 이러한 예언자적 설교가 자기의 설교 가운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설교 사역을 뒤돌아 봤을 때 분명히 잘못한, 분명히 실수한 것이었다 이동환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불합리함,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다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내 신앙 잘 유지해서 나 천국 가는 것,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몰두한다면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점점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의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말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저항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난다면 더딜 수는 있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무장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용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내 주변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우리 이 국가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 암송 말씀 목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곧 개강하는 2학기 말씀삼성경대학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약 산책 진행 중인 임직자 훈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끝내고 고향에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한반도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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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